상당한 억지를 부리면서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지어진 원전을 놔두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전력 대란을 막겠다는 것은 안센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9일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가동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지난해 공정률 99%로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 때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허가가 미뤄져 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8개월 동안 신한울 1호기 보고를 12회, 심의 1회 등 이례적으로 장시간을 끌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 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어서 곳곳에서 블랙아웃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세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폭력 등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원전을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성급한 계획 탓에 에너지 대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억지를 부리면서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 지어진 원전을 놔두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전력 대란을 막겠다는 것은 난센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 20억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이어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되어야 전력 수급을 안정화될 수 있고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미 완성단계의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24일 경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니다. 상당 부분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이 불가피한 상태다라고 말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가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원안위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대표는 신한울 1호기 정상 가동과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